자 오늘 스튜디오 데뷔 20기 서울 A반 평가 스타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팀 한 팀 평가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도쿠또쿠데스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네 네 지금 20기 서울 A반 최종 평가 끝났거든요 지금 학생들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기업만 보시겠습니다 박수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주시는 분은 케이크 정댄식이 계신가요 네 오셔서 기쁘게 촛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쿠또쿠데스네 이거 뭐예요 지금 오 뭐예요 이거 오늘 조금씩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예 예 쪼각 쪼각합니다 쪼각 쪼각합니다 사랑하는 쇠니올리텔 좋은 순간 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공사원이었어? 오스카 조롱이 아 진짜 오스카? 오스카 조롱이네 오스카 조롱이네 20기의 첫 스타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상담했을 때가 떠오르는데 진짜 이 모습이면 면접관님들이 통과서 무조건 뽑힌 것 같으면 앞으로 꿈을 꼭 이룰 거라고 혹시나는데 열심히 해주세요 시작! 20기 비반! 우리 모두 한주시 평가를 이룬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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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은 이제 20기 서울 비반 평가입니다 B! B, 비타민 B가 제일 중요한데 잘 할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! 촬영! 인사!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 진짜 비반 너무 고생 많았고요 결국에는 최고의 비행은 최고의 팀워크를 맨날 했는데 최고의 합격률은 또 최고의 팀워크 자 시작! 비반은 다음 영원히 화이팅 네 네 지금 비반 끝냈는데 편지도 받고 아까 두통이 있어서 좀 약을 먹었거든요 심장도 두근두근 뛰어서 정신만 먹고 이제 끝났습니다 비반 이제 시반 앞두고 있습니다 요술봉 비반 할 때 울뻔했어 애들 너무 착해 자 이제 서울시반입니다 지금 오늘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빡빡한데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촬영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여러분 아 롯스 수업하고 있는데 아 아 아 아 케이크는 맛있는 거네요 이거 호텔 호텔 테이크예요 아 진짜 아 제일 비싼 거에요 아 좀 손 들리네요 네 이게 되게 늦은 시간 수업이라서 쉽지 않거든요 다들 직장하는 사람들이고 저녁이 이제 저도 저녁시간이 되게 힘들고 수업하면 근데 끝까지 있어 주셔서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한 가지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이상은 목숨 걸고 진짜 꼭 이십기 서울시반 4서에서 꼭 합격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조건 상관없이 최소한이 다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3개월이었는데 요번에 여러분들 때문에 힘든 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도 다 마무리가 잘 되고 있고 어머니도 뭐 걔 빨리 괜찮아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적었어요? 한 명씩 피드백 받으러 갈 때 열심히 남겼습니다 불 한번 키울게요 날씨 구역 굶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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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굶게 잎 선생님 모만 케이크 다 얻어보셨게 어유 이거 첩이에요 나이스 오! 좋아요 큰 거다. 난 큰 게 필요했어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너무 너무 좋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맨날 늦은 시간까지 진짜.... 잠 또히 못 자고.. 그렇죠? 삶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텐데 없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소한 다이틀으로 감사하고요 책임감을 갖고 저도 마지막까지 꼭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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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시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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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아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D반 20기 평가입니다 D반 잘하리라 믿습니다 자 준비됐나요? 네 들어오세요 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자 D반의 평가가 끝냈습니다 계속 데자부인 것 같은데 이 불빛이 계속 데자부인 것 같은데 진짜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뭐 많네요 아 네 아 어 이거 뭐야 아 진짜요 꽃꽃이랑 아 예 불 켜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찬해하리라는 말이 있죠 우리 반에 딱 어울리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자 시작! 뒤집고 뒤집고 또 뒤집었다 학생들 우리에서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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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말 좀 해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제일 기대하는 반 중 하나인데 20기 서울 2반 평가입니다 진짜 이중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매일같이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던데 뭐 그 시간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헛 쓸 순 없잖아요 그쵸? 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20기 서울 2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여기는 불은 안 꺼져있네요 이 초모양은 매일매일 같은 초모양이야 들어감동 조금을 축하합니다 조금을 축하합니다 조금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을 때 조금을 축하합니다 조금을 축하합니다 잘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합격할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현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천천히 다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승 야 너무 많이 죽었네요 이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진짜 이번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힘도 많이 얻었고 또 여러분 다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도 제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! 아포라의 고등학교들은 위대시장에 하겠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! 자 오늘은 서울의 마지막 반입니다 F반 여기도 진웨어 최종 합격자가 나와서 인원이 부족한데 남아있는 친구들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이 반 내가 뭐라 많이 했는데 혼냈는데 이 반 아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곤란한데 넷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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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생 감사합니다 소원 주세요 소원! 네 소원 뵐게요 소원 1반 1등으로 가길 하나 둘 셋 고우! 아 나는 사람이 아니고 로이스예요 누가 철도 깔아놨는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작! 앞으로의 답변은! 그럼 애플아웃부터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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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부산 A반입니다 가시죠 차렷! 인사! 감사합니다! 하나 둘 셋 넷 둘 둘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스터디가 진짜 중요하다 현장 스터디 하는 거 학생들끼리 배운 것을 계속 확인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한 반이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 영상에 보는 여러분들도 스터디의 중요성을 꼭 익히 필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실천하세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오! 달 같았어 오! 달 같네요 더 많은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린 거 아니죠? 저 이거 그렸죠 시안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일단 우리 A반이 제가 꼭 합격을 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두지 않고 제가 끝까지 같이 가서 합격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 이미 합격자가 두 명이 나온 반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어 여섯 명이 굉장히 좀 어 불안하면서도 막 그런 감정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멱살 한 명씩 다 잡고 다 잡고 갈 테니까 최차히 다 해봅시다 자 시작 앞으로의 합격은 우리 A반이 A반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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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20기 도산 비반 20기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줄 서서 이제 입장 준비해주세요 찬연 인사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코가 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불어주세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오 피가 피 흘리는데요 빨리 불어주세요 코피 코피 빨리 불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스 아 먹이예요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술입니다 어 명절 때 가족들이랑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부산 비반 일요일에 항상 힘든 제일 하루의 끝인데 여러분들의 그 활력 비타민 같은 에너지 덕분에 제가 즐겁게 일주일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시작 모든 면접관들 우리에게 바나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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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서 가장 쉽게 생각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바로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위해 지난 100일간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덕분에 100일이 지난 지금 100일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진 모습으로 스스로의 성장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테디 20기는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더욱 소중한 기수입니다 수업 진행 과정 중에 총 5명의 객실 승무원이 되어주었고 그만큼 더 많은 친구들이 수업에 믿음을 갖고 임해주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성장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불확신과 스스로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자신감으로 바꾸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함과 존경의 말을 표합니다 엊그제 일본 도쿄에 가는 제주항공 비행기 안에서 총 4명의 승무원 중 2명이 저희 스튜디오 테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비행기를 타도 어느 열차를 타도 어느 공항에서도 저의 제자들이 저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어줍니다 스튜디오 테디 20기 여러분 또한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이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담당 승무원과 승객의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꿈을 현실로 이루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서포트하겠습니다 스튜디오 테디 20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변함없는 테디쌤이 되겠습니다